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수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. 민주당은 28일 윤 대통령에게 재차 이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. 민주당은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십시오.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선 안 됩니다. 민주당은 국무위험 탄핵소추안과 폐인거리안 카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. 두 안 모두 169석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. 민주당은 두 안을 모두 고려대상에 놓고 30일까지 하나의 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다음 달 1일과 2일 본회의 전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.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28일까지 이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실은 파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. 뉴스토버터 김영현입니다.